1라인 그러면 리쉬가 양심적이기 거지없는 리쉬 잘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잭스 정글을 할 때 기본 원칙 블루 먹을 때부터 뭡니까 E를 기다리세요 안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기다리면 블루를 먹으면서 우리가 E를 두 번 돌려서 두 번 돌려가지고 피가 확실하게 적게 달고 잡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도망갔다가 돌려 자 이런 뭐다 확실하게 피 안달고 잡습니다 이 쿨이 얼마 안남았으면은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한번 뭐다 이 쿨을 기다려라 저거 한대라도 두대정도 더 맞을 피였는데 두대도 맞으면 피가 너무 없어요 자 그리고 뭐다 이정도 왔는데 피가 300이상 남았다 막하세요 막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굳이 우리가 뭡니까 긴장하고 잡을 필요가 1g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그냥 대충대충 때리면 이렇게 대충대충 때려가지고 잡을 수가 있어 자 이래가지고 이걸 딱 때리고 때리고 때리면 집에 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어 뭐야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어떻게 잡았나 어떻게 잡았나 잭스가 좀 느리긴 합니다만 이거 잡는게 왜 이렇게 돈이 많지 아니야 이렇게 많진 않아 아무리 잭스라도 일단 뭐 정글 돌다보면은 답이 나오겠지 자 그리고 우리 분이 이제 갱을 가냐 안가느냐 중에 하나인데 자 트린다미언은 이미 처발리고 있어요 처발리는 놈이 특히나 올라프한테 처발리고 있으면 숨도 못 쉬고 앞으로 못 옵니다 자 미드 투패에요 갱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도 되니까 W를 두개 찍어서 정글을 빨리 돕니다 자 자 가고 퍼스트 블러드 터졌고 어 탈 Vegan 한번 가주자 웅지 마시아 에 또 어우 저 소리는 언제 한 번 일 contradiction 그게 위험맞이 헤헷 자 맞아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싸우면 안돼 일을 맞는 순간 우리는 싸움을 할 수 없어요 자 앞에 것만 먹습니다 그러면 프리징 되는데 넌 젠장? 저 친구 저렇게 놓으면 내가 못 먹잖아 저거요 네 엄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미드갱 갈 수 있으니까 강탈을 아낍니다 제가 지금 강탈을 아끼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래도 내가 착해져서 우리도 미드라이너한테 갱킹 한번 갈 수도 있으니까 자 갔지만 뭐다 그럴 필요는 없었다 이거 두대 때려야 되는구나 자 그럼 리달리 오는 속도가 느려서 타워에 좀 꼴아박을 것 같죠 그럼 뭐다 당당하게 우리는 가서 이거는 합법적으로 먹는 CS다 먹어 그렇지 하나정도는 양보하고 미쳤나 이거? 야 배드립 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내가 상대하게 아 배드립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인간을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했었어야지 배드립 치는 사람이랑 싸우고 이러면 되나 아 그 아부아는 쓰면 안 돼 함부로 내가 이길 자신이 꼭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저거는 특히나 트린다미어들 뒤로 가는 게 없어 이거 크리티컬 100%도 아니고 쿨이 다시 도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 안 돌잖아 쿨이 근데 그것도 거기서 음 까불어 보겠다고 앞에서 올라프한테 아 배드립 듣고 그렇네 배드립을 들은 다음에 우리 엄마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번 달렸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배드립 들으면 들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우리는 요거 먹고 요거 먹고 요거 탁 먹으면 끝나요 효자네 효자 자 투린다며 효자는 효자인데 삼도류 새 효자들은 삼도류 가나 삼도류 안 갈텐데 효심이 지극하구나 아 그리고 특패군 그래 그거먹고 도망가 자 자 이걸 먹고 1400원 그냥 가자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자 제가 길게 생각해보니까 보식자를 빨리 띄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스택을 많이 주는 저 바위계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바위계를 특별히 한번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가가지고 바위계를 탁 먹으면 이 스택을 빡 쌓아가지고 50스택! 아 50스택이 아니구나 30스택을 빨리 쌓으면 우리가 배부른 보식자로 그때부터 쿵떡쿵떡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편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참 좋다 음 자 친구야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줄게 창 던져 왜 너무 못해요 창 던지시면 되는데 그치 뭐 신기한 친구다 좀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먹고 태궈를 먹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했습니다 오 자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 친구가 도와줘서 무사히 났어 깍하니 오 뭐야 왜 또 쏴 미친 죽겠는데 깜짝이야 저 일 안 먹었으면 죽었겠다 하나 둘 셋 큰거가 짱이지 자 그리고 우리는 뭐다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포식자 슬택을 팍팍 쌓으러 갑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시바나가 열심히 탈진들고 갱다니고 있는데 아직까지 포식자를 못쌌어요 시내에 뒤떨어지고 있는 아이템을 보십시오 저는 이미 뭡니까 선진국형 아이템트리 벌써 포식자 샀다 아 이거 다야 아이템트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안됐네 아 시바나님 나랑 나랑 이렇게 큰 차이가 나가지고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겠어요 음 아아 자 여기까지만 먹어주고 포식자 2스택을 추가하기 위해서 가는데 혹시나 시바나가 숨어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는 아끼면서 자 이거 스터를 넣어야 되긴 한데 어차피 우리 이기겠으니까 자 E를 돌리지 맙시다 혹시나 시바나한테 걸리면 죽어요 자 미드 갱킹을 가기에는 갱홍하게도 니가 피가 작고 나도 피가 없고 빨카에다가 Q맞고 죽겠다 죽겠다 자 그래서 이를 채웠습니다 자 미드야 내가 널 봐줄게 어 또 마탑니다 밀어 실패 네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뭔가를 포기를 하고 갔겠지요 오 병심하시오 그거 하세요 geo 유어어어어 깜타오 하하하하하하 누구한테 어딜 타워한테 죽을라고 쓰읍 난 니가 타워에 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케이 집에 갔다오자 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이거 안사고 이 재료템이 들어가는 이걸 삽니다 자 그리고 아 목숨줄 자 목숨줄 그냥 와드 사고 자 그래도 이제 드래곤 먹어줘가지고 우리편의 분노가 좀 불할까요 만약에 죽어도 전체적으로 이기고 있고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편이 그렇게 저한테 화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텔 어 근데 어 따라왔어 허어어어 안돼 안녕하세요 어차피 너는 죽어야 내가 떼는데 망타는 내가 먹는다 하하하하 자 W를 아껴서 망타를 때리는데 성공을 하였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치 자 스택도 이제 잘 쌓이고 있고 우리편들도 이정도면 상당한 이득을 받고 공속 무조건 가죠 AP 잭스가 어차피 잭스 스킬은 평타 기반이기 때문에 공속 올라가면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애가 지금 모시면 공속 위주로 이래가지고 들어가는거에요 주문력도 올라가지만 자 그리고 탑라인 한번 또 부쳐줘야지 자 와드를 박았는데 동선을 보아하니 여기 삼거리에 와드를 박았을 가능성이 높구나 자 그리고 쉬바다 나보다 킬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AP템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이상 지금 싸우는 것은 조금 애매하고 무리하지 맙시다 시바나 역시 정글을 안 남긴다 어 살았다 힐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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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니가 남겨둔 유산 내가 먹도록 갈라 그랬는데 넌 어차피 뒤져야될 운명이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이야 가는곳마다 뭐다 상대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킬을 헌납하더라 이래서 뭡니까 군자 착하게 게임해야되는겁니다 사람이 착하니까 뭐다 딱 까니까 킬을 헌납하잖아 어 설마는 레드 먹고 골라봤구나 레드네요 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싸움 났는데 내가 싸움 난거 좀 갈게 리쉬 좀 해줘 친구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누나바리고 일단 먹을수있는건 먹어야겠다 이것은 내가 먹어간다 괴도 잭스 궁 자 그리고 뭐다 저친구는 또 한번 마이콜에게 킬을 헌납하고만 했는데 반갑소 자네 자 올라가고, 2, 1, 땡 이거지 어디 편타기반 보식자 챔프가 잭스한테 덤벼들고 있느냐 오케이 자 이걸 잡은 다음에 이렇게 뭐다 반격은 위대한 스킬입니다 반격은 위대한 스킬 자 그리고 나면은 또 이제 지금 제가 23스택이니까 천천히 먹어가면서 내려갈라 그랬는데 그냥 빨리 내려가자 할라 그랬는데 안가도 되겠습니다 바위개를 먹혔어요 자 용앞에 바위개가 있는데 피도 없는데 가지고 까불다가 갑자기 이건 운명이야! 이런식으로 옆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지 자 그럼으로 뭐다? 저는 바텀은 지금 안가겠습니다 아 또 이거 운명이야 날아오겠다 아 젠장 오케이 시바나가 아마 내려갔을거에요 자 그 사이에 상대 정글을 초토화시킵시다 자 우리 텔로 내려갖고는 먼저 우리편이 자 그리고 이 친구가 이걸 깨려고 하는것이 분명합니다 빨리가자 막아야되니까 달려! 절대 안사는 템 샀다 자 안녕하세요 죽어 깜지말고 이 정도면 신발값은 건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배부른 포식자가 터졌고 주문력템이 나왔으니 지금부터 뭐다? 지존 짱짱셉니다 아 보이는 놈들 다 죽여라 들어봐도 돼요 딜은 세니까 일단 아이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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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중생들아 왜 들어왔느냐 어 2 1 아 아깝다 상대가 그 이것만 만들면은 막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러면 안됩니다 저렇게 돼요 이따고 막 들어가고 이래가지고는 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 통수를 내가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자 우리편이 알아서 잘 먹겠죠 배부른 포식자가 터진 이상 저거 먹는들은 관심이 없어 오메 귀득 오오오오 그리고 이때까지 안갔던 갱을 드디어 드디어 제대로 된 갱킹을 한번 저는 딱 소규모 교전에만 합류해서 킬먹는 것만 했는데 자 이것이 바로 갱킹이다 오오오오 Troi 흐어억 세뱀 하하하하하하하 아아 1땡 아아아아아아 저 죽으실나보요 그냥? 한 대만 더! 아 됐다 자 그리고 탈진 궁 썼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면 죽어요 그렇지? 자 그래? 이건 문명이야! 어 벽을 못 넘는다 아 역시 상대 특혜가 있으면 저걸 조심해야돼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오 깨지마! 옆에 와가지고 골카택 던지면 죽는데 하지만 뭐다! 바랑이 좋겠군 이런 특혜는 참 좋은 특혜 이게 바랑은 무조건 안돼요 내가 어디로 날아오는지 알기 때문에 애들이 논타켓을 딱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바랑이 좋겠군 이러면 좋댐 바랑 좋아하는 특혜는 와도 된다 오 너 이제 다 됐다 자 그래서 사람이 남의 짓 어! 오오! 살았고! 자 헤드샷! 서든어탱 포스터! 아니구! 아 예측샷 실패 자 예측샷이 실패했으면 사람 잡으라는 게 아니고 오케이 아이시 잡아줬어 잡아줬어 제가 잡을게용 아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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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그 다세요? 나 이거 콜 짧아 넌 왜 오냐? 조농이냐? 음 너의 마음 내가 받았다 그렇지 뭐 조공한다는데 뭐 내가 그렇게 좋다는데 이분은 뭐다? 저분들은 제 방송을 보는 팬이 분명합니다 마이콜 팬이니까 저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뭐다 나는 너의 정글이 정말 좋아 다 남아있습니다 내 기억에 다 남아있습니다 내 기억에 저게 억제기를 파견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견했습니다 그렇지 자 이 레드는 그래 너도 뭐 원진한테 줄 수도 있지 나 우리집 거 먹으면 되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혹시나 지나가는 이 산적놈들 아 이 산적놈들이 오고있다 산적놈들이 그렇지 산적놈아 오네 하아 그렇지 쿨 돌았어 아 아 아 도망갔다 좋았어 나 끝까지 싸워줄거라고 생각했으면 천마나의 오산이야 오면 안됩니다 난 내가 사는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킬 먹었고 그래 아 정리가 깔끔하게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또 상대 정글 털어먹어야죠 항상 뭐다 상대가 망했을 때는 정글을 털어먹어서 부유해져라 아 아 아 아 아 정글 털어먹어야지 10하나도 못 크고 나는 잘 크고 그렇지 그렇지 다 털자 다 털어 다 털어 상사를 하면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펜 아 미드에서 잘 싸운다 그래 털어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 잘하고 있어 뭉치마 아 안타깝게도 자 사망하셨고요 아이템이 전부다 3,000원이야 짜증나게 어 이 친구는 뭘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릴거라고 저기서 또 저러고있나 하나 둘 하나 둘 집 음 자 이제 리트리페인 나오면 두 명이서 잡을 수 있어 혼자는 조금 애매하고 헉 왜 또 붕은 용 응 크 헉 16렙 찍으면 바론 될 것 같은데 도전 주문력 290이면 아마 바론이 되지 않을까 근데 16렙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올거라곤 생각 못했죠 죽으셔야 돼요 어 뭐야 어 죽어 음 그렇지 자 그리고 난 뭐다 돌발은 하겠습니다 그랬잖아 바랑이 좋게 구는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 튼패 어 되겠는데 네 자 25분에 솔바론 되네요 좋았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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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솔바론 할꺼야 그렇지 됐어 굿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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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타워 줌이야 오호 자 그사이에 어떻게든 역전을 하기 위한 트리담이 의미에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뭡니까 이미 끝났어요 안녕 성경냥어!! 어 뭐야 반가워요 어 보매 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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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십니까? 이기네 노래 허허 root 왜 앞에 만납니까 왜 앞에만 앣으로 나옵니까 앗 오겐 아 딱 들어오겐 으아! 마세이야 끝! 으아아아아아 정수분 죽어야지 아.. 좋은 마무리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포공항 총금은 정말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 뭐야! 왜 지 맘대로 숨겨가고 있어요? 아씨 너무 빠른데 이거? 좀 있으면 불러네 음.. 딜은 열심히 한 것 같다 바드 잘하심 어? 누가 하는거야? 어? 상대가 어? 우리편도 바드는 잘했어 진짜 사실 일단은 확실히 뭐다? 딜 이거 한번 봅시다 물리피해 마법피해 역시 섞여들어가 이래서 뭐다? 주문력을 올려가지고 때리는건 좋은데 그식이 그거 갈 필요는 없어요 마법 데미지가 조금 많은정도라 어차피 평타 데미지도 들어가서 그 LP 잭스 하면서 공허의 지팡이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간혹 간혹 있으신데 공허의 지팡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아니요 뭐해요? 뭐해요? 아 감사합니다.